7과 저는 오전 8시에 일어납니다.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. 저는 오전 8시에 일어납니다.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. 오전 9시에 수업이 시작됩니다.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납니다. 1시 30분에 학교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. 3시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합니다. 6시에 집에 갑니다. 7시에 저녁을 먹고 8시에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. 밤 11시에 잠을 잡니다. 최상ural 주변에 학교 앞 식당에 대학 중을 뺏어 있습니다. 2시 30분에 학교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. 3시 30분에 학교 앞 이제 모두 수업을 합니다. 4시 30분에 학교 앞 식당에서 장착했습니다. 4시 30분에 학교 앞 식당에서 지닌기 중입니다. 5시 30분에 학교 앞 식당에서 시간대 통합이 시작됩니다. 5시 30분에 학교대의 학교 앞 식당에서 시작됩니다. 5시 30분에 학교 앞이 학교 앞 식당에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